귀걸이는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화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장신구로 사용되어 왔으며, 꿈속에 등장할 경우도 그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풍부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귀걸이 꿈의 의미를 심도 깊게 분석하고, 관련 문헌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를 통해 그 해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귀걸이는 개인의 개성과 스타일을 나타내는 장신구로, 꿈속에서 귀걸이를 보는 것은 자아 표현이나 자존감과 관련된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귀걸이를 착용하는 꿈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거나 자신감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내면의 갈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걸이는 종종 사회적 지위나 개인의 성취를 상징하기도 하며, 꿈속에서 귀걸이를 착용하는 것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성취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귀걸이는 얼굴에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꿈속에서 귀걸이를 보는 것은 타인과의 소통이나 관계와 관련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귀걸이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거나 받는 꿈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감정이나 소통의 필요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귀걸이가 깨지거나 잃어버리는 꿈은 관계의 문제나 소통의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대인관계에서의 소통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귀걸이는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장신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꿈속에서 고급스러운 귀걸이를 착용하거나 얻는 꿈은 부와 권력 또는 사회적 인정에 대한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재정적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갈망을 표현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귀걸이의 디자인이나 보석의 종류에 따라 부와 권력의 상징적인 의미가 다를 수 있으며, 꿈속에서 귀걸이의 상태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걸이는 주로 미정 요소를 강조하는 장신구로, 꿈속에서 귀걸이를 보는 것은 아름다움이나 자아 표현과 관련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귀걸이가 화려하거나 독특한 경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귀걸이를 잘못 착용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경우, 이는 자신의 이미지나 자아 표현에 대한 불안감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귀걸이는 고대부터 다양한 문화에서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장신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와 로마에서는 귀걸이가 사회적 지위와 부를 나타내는 중요한 장신구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귀걸이가 신의 권위나 왕권을 상징하기도 했으며, 로마에서는 귀걸이를 통해 사회적 신분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귀걸이가 꿈에서 나타날 때 부와 권력,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간거를 제공합니다. 동양에서는 귀걸이가 개인의 내면적 자아와 관계를 상징하는 장신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는 귀걸이가 자아 표현이나 대인관계의 상징으로 여겨지며, 꿈 속에서 귀걸이를 착용하거나 없는 것은 자아의 강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귀걸이가 깨지거나 잃어버리는 꿈은 대인관계의 문제나 소통의 어려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적인 꿈 해석에서도 귀걸이는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살의 일자아 표현과 자존감 한 젊은 여성은 꿈 속에서 새로운 귀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귀걸이가 자신의 스타일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 자존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면의 갈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의 귀걸이는 그녀의 자아 표현과 자존감과 관련된 욕망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의 이관계와 소통 한 중년 남성은 꿈 속에서 친구에게 귀걸이를 선물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친구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소통이 원활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의 대인관계에서의 소통의 필요성이나 감정의 교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귀걸이를 선물하는 행동은 친구와의 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꿈을 꾸는 사람이 현재의 관계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싶다는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살의 삼부와 권력 한 사업가는 꿈 속에서 고급스러운 귀걸이를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는 귀걸이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부를 상징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재정적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갈망을 표현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귀걸이는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을 상징하며 꿈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고자 하는 내면의 갈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살의 사아름다움과 자아표현 한 예술가는 꿈 속에서 독특한 디자인의 귀걸이를 착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그녀는 귀걸이가 자신의 아름다움과 개성을 잘 표현한다고 느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개성을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귀걸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미적 감각과 자아표현에 대한 욕망을 반영하며 꿈 속에서의 귀걸이는 그녀의 창조성과 개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귀걸이는 자아 인식과 자존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귀걸이를 보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고 자존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귀걸이의 상태나 디자인에 따라 자아 인식과 자존감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귀걸이는 대인관계와 소통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귀걸이가 등장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대인관계에서의 소통이나 감정의 교환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귀걸이를 착용하거나 선물하는 행동은 대인관계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며 소통의 필요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귀걸이는 부와 권력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고급스러운 귀걸이를 받거나 착용하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부와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나 재정적 상태에 대한 내면의 불안감이나 갈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귀걸이는 아름다움과 자아표현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독특한 디자인의 귀걸이를 보는 것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자신의 아름다움이나 개성을 표현하고 싶다는 욕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귀걸이의 디자인이나 상태에 따라 미적감각과 자아표현에 대한 심리적 요소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귀걸이는 꿈에서 매우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 장신구로 개인의 자아표현, 자존감, 대인관계, 부와 권력, 아름다움 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 속에서 귀걸이가 등장할 때는 꿈을 꾸는 사람의 내면적인 욕망이나 갈망, 대인관계의 상태, 사회적 지위와 자아인식 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문원정보와 실제 사례를 통해 귀걸이 꿈의 다양한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은 꿈을 통해 자기 이해와 인식을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걸이를 하는 꿈 결혼생활이 행복할 것이다 금운장, 금팔지, 금귀걸이, 금배지 등을 폐용한 꿈 보기한 신분이 되거나 권세, 부유, 명예 등을 얻게 될 짐처 귀걸이 잃어버리는 꿈 귀걸이나 목걸이를 비롯한 장신구들은 꿈 해몽상 재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귀걸이를 잃어버리는 꿈은 재물상의 손실을 암시하는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직장을 잃거나 하는 일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귀걸이 떨어뜨린 꿈 귀걸이를 떨어뜨리는 꿈은 자신감을 상실해버리는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한 사건으로는 실현이나 메모나 성적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귀걸이 받는 꿈 귀걸이를 받는 꿈은 자신이 속하는 기관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꿈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꿈이기도 합니다. 동료, 귀인 등에게 신뢰를 받는 꿈입니다. 전반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좋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귀걸이 잃어버리는 꿈 귀걸이를 잃어버리는 꿈은 자신감의 상실을 나타내며 특히 재정적으로 실패할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것입니다. 사치심이 깊어져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귀걸이 구멍을 뚫는 꿈 귀걸이를 하기 위해 구멍을 뚫는 꿈은 자유분방하고 대담한 정신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평온과 안심을 주는 것들보다 위험하고 자극적인 것들에 매료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연애면에서 자신에게 해를 주는 이성인데도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귀걸이 사는 꿈 귀걸이의 매력은 자기 과시 욕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귀걸이를 사는 꿈은 노력의 결과로 어떤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연애에 대해서는 당신의 성적 매력이 고조된다는 것을 말하며 다이어트의 성공이나 개격을 취득하는 등의 비즈니스 측면이 고조된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구금훈장 금팔치 금귀걸이 금배지 등을 폐용하는 꿈 금훈장 금팔치 금귀걸이 금배지 등을 폐용하면 고귀한 신분이 되거나 작품에 대한 좋은 평가 원세 부유 명예 등을 얻게 된다. 귀걸이 사는 꿈 꿈 해몽상 귀걸이를 비롯한 장신구는 재물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귀걸이를 사는 꿈을 꿨다면 이는 본인의 재력이 충분하고 본인을 지장하는 장신구를 살 만큼의 재력을 갖게 된다는 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걸이가 영롱한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문담고 있던 직장에서 신분이 높아지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승진, 당선, 합격, 재물, 돈, 경사 등의 행운이 찾아온다. 토파즈 귀걸이를 귀에 걸고 치장하는 꿈 무병장수하며 부를 누리게 된다. 재물과 실속이 늘어난다. 귀걸이를 줍는 꿈 신분, 명예, 건강, 행복 등 운이 좋아지고 향상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귀걸이를 고르는 꿈 애인과 다투거나 주위의 시샘으로 화가 생김 금 귀걸이를 한 꿈 여자라면 잘생긴 아들을 낳을 꿈 남자라면 일생을 우둔하게 지낼 꿈이다. 귀걸이를 받는 꿈 원만한 대인관계로 인해 행복을 누리게 된다.